아들 이거 아직도 못 찾은 모양이야. 내가 한번 가볼까? 니가? 미쳐야 군조님도 내가 아들이라고 뻥치고. 당신 마음속에 있는 건 뭐야? 뭐? 요즘은 세상이 안아? 대체 어디까지 가자는 거야? 너 왜 아빠한테 거짓말했어? 우리 아빠 모르게 쫓아낼 거니까. 각오하는 게 좋을걸요? 호스피스 하러 가셨어요? 호스피스요?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고. 더구나 남자가. 둘이 어디 여행 갔네? 니 마음, 니 사랑 확인하고 싶어. 시련아! 하지마 시련아.